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준석 씨가 1985년생이고 권성동 씨의 아들보다 한두 살 정도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홍준표 씨가 1953년생이지 않습니까? 오늘 한 말씀을 하셨네요. 사내대장부가 설 때 가야 될 때 물러나야 될 때 진격해야 될 때 말해야 될 때 입 다물어야 될 때 이런 거 잘 가려서 해야 안 되냐. 그동안 줄곧 홍준표 대구 강력시 시장은 이준석 대표가 아들볼보다 훨씬 나이가 적으니까 대단히 우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웬만하면 그렇게 강한 이야기를 한 적이 제 기억에서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작심하고 그냥 한 말을 했네요. 뭐 격한 말이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모든 시민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홍준표 씨가 한 거죠. 조선기사입니다. 홍준표 이준석에게 더 이상 당을 혼란께 하면 그것은 분탕질에 불과하다. 이제 그만해라는 겁니다. 이제 할 만큼 했고 또 당신 뜻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까 이제 여기서 멈춰라. 어떻게 된 건지 나이 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도통 안 듣는 친구니까.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많은 언론들이 대수특비를 했기 때문에 짧지만 홍준표 강력시 시장에서는 페이스북이 짧지만 메시지가 아주 간결하고 정돈되어 있는 그런 특성이 있죠. 절차의 하자도 치유가 되었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정해진 절차를 따라서 모두 다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다 합법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처분 신청을 해본들 당은까지 적법하게 개정된 지금 소용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홍준표 의원은 분명히 이준석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렇게 다소 우호직인 이야기를 했는데 가처분 신청을 해본들 당은까지 적법하게 개정된 지금 소용없어 보입니다. 자중하시고 후위를 기약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당을 혼란케 하면 그것은 그냥 분탕질에 불과합니다. 대장부는 나아갈 때와 멈출 때를 잘 알아야 합니다. 짧지만 참 단호한 메시지네요. 자중하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오늘 홍준표 대구광역시 시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절차상 전혀 하자가 없고 그리고 전혀 문제가 없이 모든 것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적법 절차로 다 치렀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야 되고 더 이상 해당 행위라든지 대통령을 비난하는 그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내아이가 나아갈 때하고 물러갈 때하고 멈출 때를 알아야지 그 다음은 이야기 안 했지만 어떻게 그렇게 지지분하게 행동하냐 그 이야기를 홍준표 시장이 하고 있는 거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이 정도에서 명분을 세우고 면을 세워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참 끝까지 뭡니까 자기가 마시던 우물에 그냥 침까지 뱉어가면서 그냥 끝까지 결사항전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참 딱한 거죠. 어쨌든 홍준표 시장이 비교적 이준석 씨에게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또 그냥 좀 잘 이렇게 다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 오늘 이야기는 단호하게 이제 그만둬라. 찌질이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못난이처럼 하지 말고 그냥 이 정도에서 멈춰서라. 그 이야기를 보통 시민들이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준석이에게. 보통 시민들이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제가 아버지 이야기도 참 안 들을 겁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하더라도 안 들을 친구죠. 시민 이야기 한번 몇 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읬석이 자신의 잘못을 리우치기는커녕 계속해서 남탄마다는 뻔뻔함을 보면 그 정도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홍준표 시장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소금 맞은 미꾸라기처럼 머뭄하는 이준석을 보면은 머에서 고통스럽게 머뭄하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이동주님은 이준석 씨를 최대한 이해하려고 했으나 39살이라는 게 적은 나이가 아님에도 하는 것이 정말 아닙니다. 마치 여차하면 나도 폭발하겠다는 식으로 참으로 인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자와 손잡고 일한 곳곳이 전부 불화로 끝나는 것을 보니 덕이 없는 사람이 맞긴 맞나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어쨌든 이준석 씨는 가처분 신청을 할 모양이고 또 특히 이준석을 옹호하는 국바세라는 국민의힘 바로세우기라는 지지 모임이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또 집단소송과 탄원 절차를 도입하겠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네. 참 이렇게 마지막까지 뭡니까? 깽판을 치고 개판을 만들고 나가면은 다음에 정치하겠습니까? 참 이렇게 참 상황이 꼬일 때는 잘 판단해가지고 퇴로를 확보하고 훗날 재개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남겨두는 게 좋은데 마치 그냥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나가는 수기님 말 처음처럼 시대의 분탕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네. 아무튼 이준석 씨는 좀 인생이 생각보다 기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가지고 이 정도성에서 멈춰서 가지고 대략 일을 좀 수습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